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프리즘 폭포 황금상자 2개 위치 국략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인터넷 방송 인터넷의 귀염둥이 인터넷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 요 나무를 빵빵 부시면은 요기 어 마침 하나 있네요 황금상자 1개 반겨 발견 맵이란게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요 자 우리 두번째 거 갈께요 자 두번째는 이 폭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풍선을 타고 어헝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 마침 또 있네요 이렇게 해서 두개를 빠 이러면 트로피 한개 받아요 트로피 받기 굉장히 쉬워요 황금상자로 녹화를 종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